첫 번째 뉴스도 두피에는 별로 안 좋을 뉴스가 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 2.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역시 제일 큰 영향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하루 미국 시장이 쉬어서 사실 우리 시장도 미국 하루 쉬니까 그랬는데 하루 쉰 거를 그냥 중복으로 반영할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2.6% 넘게 빠졌는데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작년 10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3개월 만에 최저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19일 고점이었거든요. 나스닥이. 그런데 11월 19일 종가에서 9.6%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빠지면 기술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가까이 더 빠지면 추세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조정 국면에 들어온 거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20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추세 이탈의 시그날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역시 발목을 잡은 거는 미국 금리의 급등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10년물이 장기채 기준이고 2년물이 단기채 기준이잖아요. 10년물 국채가 1.87 그러니까 2% 목존에 갔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단기 금리 대표라고 하는 2년물은 미국의 정책 금리, 기준 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1%를 돌파했어요. 2020년 2월이라는 게 뭡니까? 코로나 위기 직전이죠. 거기까지 돌파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들을 슬슬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3월부터가 아닌데 그리고 한 번 올릴 때 50BP인데 그리고 JP모가의 제이미 다이아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번, 7번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건 뭐냐? 1월에 올릴 수도 있다. 1월? 이번 달이요? 네. 이번 달에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번 달 FMC에서 바로. 테이퍼링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3월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 번 올릴 때 빅스텝이라고 하죠. 0.5. 그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뇌피셜이에요. 연준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0.5 올려야 된다. 또 1월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또 6, 7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장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CNBC와 마켓워치 이런 데서 3월 FMC에서 금리를 50BP에 올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확선된 거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희박한 확률이지만 연준이 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월스티트 주변에서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방증하는 게 이제 CM이라고 하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거냐에 배팅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거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97%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재화된 97%가 가능성으로 내재화된 가격으로 연방기준금리선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1월이 될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3월 달에 금리는 무조건 오른다. 올린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25BP가 아니고 50BP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나왔냐면요. 미국 경기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굉장히 잘 맞는 지표가 뭐냐면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주라는 게 맨하탄을 포함한 상공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0.7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얼마였냐면 31.9였어요. 무려 그러니까 33포인트가 급락한 수준. 급락을 해버린 거죠. 물론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 이게 무려 1년 7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큐티라는 말이 우리 금융시장을 계속 회자되면 이거 주식시장에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오케이. 그것까지는 감내했단 말이죠. 그런데 퀀터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는 사실 핑계거리를 차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 더 여기다가 첨가되면 정말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태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태플레이션. 어제 같은 경우가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경기 제조업 지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상징적인 결론이 나오죠. 금리 급등이죠. 그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미국을 대표할 수도 있는 경기 지표 중에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반면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게 뭐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는 대속 강화될 것 같은데 경기는 그다지 썩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미국의 주식이 3대 주수 다 휴일을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자산 가격 중에 우리가 주식 시장만 많이 봤는데 사실 부동산도 케이스 실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1월 주택시장 지수라는 게 있는데. 1월? 83입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도 다소 화랑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데 만약에 국채금리 10년물이 2%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내로. 그러면 아마 시장 충격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추세를 이탈해버리면 주식 시장하고 조금 채권금리는 다르게 움직이는 게 방향성을 한 번 들면 상당 동안 지속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채권. 채권은. 그래서 어제 채권 투자자들 예를 들면 기관 투자 간의 채권 투자자들은 하종가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도 물리면. 올라가면.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주식 시장이 지금 하종 맞았네. 이런 느낌의 어떤 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가지수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를 매우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우려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상황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상황들이 바뀌는지는 저희가 매일매일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UAE 아랍에미리터나 석유시설 피습 소식에 국제유가가 7, 8년 만에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까? 2014년 이후에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당연히 국제유가가 이렇게 앙등한다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사실 경기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커머디티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물가를 올리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수요를 미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공급 사이드의 아주 안 좋은 그런 건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어나긴 한데 굉장히 특이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현이 된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쪽에 가 있는 동안에 일어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만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우디 밑에 모잔비스쿠 쪽에 이렇게 연회에 있는 나라인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11월 그러니까 내전 상태인데 사실은 사나라는 데가 예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이제 방군한테 점령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 쪽의 동맹국들이 예멘을 계속 공격하니까 예멘 방군들이 어디를 공격한 거냐면 일본이라고 돼 있는 아부다비를 공격한 거예요. 아부다비를 여기 유에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토호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개인가 7개 토호 국가연합 같은 거죠. 국가연합을 만든다. 우리는 이제 유에이 하면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게 두바이잖아요. 저도 이제 출장으로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두바이는 이제 사실은 석유가 거의 안 나요. 두바이가 중심 국가가 아니고 맏형 국가가 어디냐면 아부다비입니다. 전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원유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아부다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건 유에이의 어떻게 보면 중심 국가 하나를 꼽으라면 아부다비라면요. 그 아부다비를 공격한 거예요. 예멘 반군이. 예멘 반군이 석유 시설을. 그러니까 이제 아부다비와 두바이로 대부분 알려진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번영의 상징이죠. 두바이의 그 마촌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 두바이에 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멀지 않거든요. 차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서방 기업들, 금융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기에 어떤 돈들이 들어가 있냐면 검은 돈들이 저기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두바이에. 두바이에. 예를 들면 이란 돈도 저기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건너 바로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유에이의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아부다비를 폭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뭐 사우디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반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저쪽에서 서쪽으로 쭉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드도 지금 정정이 아주 이 러시아의 전쟁과는 훨씬 더 고향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석유고 뭐 가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게 원유 가격이 2014년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브랜트유 이게 이제 1.7% 올라서 87.92달러까지 그리고 이 정도 딱 얘기가 되면은 당연히 어디가 출연합니까? 고어마삭스 출연하죠. 골드마삭스. 100달러 갈 수 있다. 이럴 줄 알았어. 항상 그래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훨씬 더 자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향된 유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잠잠해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혀 안 생겼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양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UAE는 어떻게 보면 아랍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교 안보 국방 뭐 이런 쪽에서는 약간 청정 지역으로 궁금화돼서. 최근에 이제 이런 후티 반군에 대한 동맹국에 포함되면서 저런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동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이런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 사태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거로 봐야 될지 한번 섭외를 해서 여러분께 좀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이 마감입니까? 어제 오늘이에요. 오늘이 마감이라는 게 어제하고 오늘 했는데 많이들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어디다가 어느 증권회사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뭐 이런 이제 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대표주관사죠. KB증권이 발표한 경쟁률, 증권사별 경쟁률을 보시면 미래에셋이 95.87대1, 하나금융투자가 28대1, KB증권이 25, 신금투 15, 신용증권 11, 대신증권 9.8대1, 하이투자증권 8.7대1.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 나죠. 미래에셋과 가장 경쟁률이 널널한 하이투자증권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모주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주가 그 증권회사에 배정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50주는 금액 관계없이 균등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0주는 금액으로 차등배분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근데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경쟁률이 95.87대1인데 최소 10주를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주 청약한 분이 균등으로 한 주를 받을 확률이 41%. 그러니까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제부로 발생한 거죠. 근데 오늘 또 청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균등배정을 노리는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10주씩 만약에 했다고 치면 2명 중에 1명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추첨. 아. 추첨으로 갑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로도 200주 그러니까 3천만 원 청약자부터 한 주씩 받게 돼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미만으로 청약한 분은 한 주도 못 받게 돼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1억 넣었을 때도 한 3주 뭐 이 정도일까요? 어제 기준으로 그런 거죠. 오늘 돈 더 들어오면 1억에 한 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많이 안 들어오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낮은 하이나 신형이나 이런 데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세 증권이 작년에 주관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잘한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계좌가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좌들이 많으니까 내 계좌 어딨나. 그러니까 미래세에 걸릴 거니까. 이건 뭐 국내 일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늘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어제 경쟁률로만 따지면 이거 10대 1도 안 돼 이러지만 사실 누가 먼저 넣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들 청약을 하시게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권사별 경쟁률을 좀 참고하시되. 그런데 이게 김 프로가 뭐 하위투자 증권 대신 증권 여기 가면 더 널널아다니는데. 이건 이제 이걸 이 뉴스를 또 보셨기 때문에. 어제까지 상황이. 일로 또 몰릴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미리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사실 가능성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지금 장 분위기로는 어떨지 모르겠네. 30만 원이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바로 모시고 어제 미국장 또 우리장 정리와 우리 오늘의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